쭈쭈, 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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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. 다시. 다시. 자, 보세요. 마취의 차력쇼. 빠바바바받쭈. 빠바바받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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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취의 두 번째 마력쇼 염려. 얍. 빠바바바받쭈. 쭈. 우와, 우와, 한 번 더 해 봐. 아... 뽀뽀뽀뽀쭈! 준호 형,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잘 봤고요. 저 맞절한 여기 잠깐 앉으세요. 앉을 수 있겠어? 이렇게 살이 쪄서. 귀엽다. 아유, 최인사님. 아유, 최인사님. 사실 지금 개인기가 좀 많이 실패를 했어요. 손을 좀 쓰기가 힘들어. 그런데 개인기가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. 2천에 좀 해 드릴게. 2천. 맞추 500 맞춰보세요. 아니, 그런데 오늘 너무 감동받아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... 긍정적이면 내가 알겠네. 네, 네. 더 긍정적으로 신중하게.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밀히 관대하게.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? 제가 밖에 나가면요. 저만 더 주목을 받는데. 왜 오늘 선배의 미터 많이 가져가십니까? 야! 누구? 야, 여기? 아, 너 벌써 네가. 아니, 사장님이. 너 길고양이 내가 좀 키워줬더니. 어? 제가 어제 배운 게 있습니다. 뭘 배웠어? 배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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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을 배웠어? 야, 그런 거를 배워봐. 배신은 해야 되는데. 너 이미지가 지금 순수한 고향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배신하고 무슨 배반하고 너는. 야, 야. 뭐 가만 보니까 열 받네. 응. 어? 선생님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? 야, 너 누가 키워. 누가, 누가 그렸어? 준호 형.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.